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 zigzag 2인 30분간 자아 어허 끝까지니까 얼얼하지 어? 너는 못사 안쓰고 배로 갚아줄게 안돼 앤덤에 특권이야 아 자 이번에 뭐 해볼까나 아 다시 한번 생더블 2호는 이제 왼쪽 아니 오른쪽 자리가 이제 좀 더 좋죠 왜냐면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자원을 더 잘 파요 살짝 엄청 이제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아이고 재주님 또 만원우원 감사드리구요 피터님도 2만원우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박이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승독을 가구요 부유하게 가는거에요 슬슬 이제 상대도 못잘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된거 같은데 말이야 야 어떻게 어 어 충격이야 어 야 상대 좀 충격이 많이 큰가보다 아까 행맞은거 하하하 근데 토스토로도 핵 쏠 수 있거든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여유가 이제 된다면 한번 또 해봐야죠 아 대각은 아닌거 같은데 느낌이 싸하다 슬럿 한번 찍어주면서 헥 야 핵은 이제 테란만 쏘는게 아닙니다 토스도 쏠 수 있는게 핵이예요 하하 아이고 벙커 자 이러면은 괜찮죠 됐다 자 완전 이득 거기다가 밀공까지 잡아준다면은 토 갓 깔끔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드라사엄 한번 찍어줍시다 시작이 아주 좋은데 일단 물레먼지 체크하자 살러 지어준거구요 너무나도 좋은 스타트에요 일단 상대도 그래도 팩더블이 아니라 충분히 따라갈만 하긴 한데 그래를 기분이 좀 나쁜건 어쩔 수 없지 토마토리님 감사합니다 토스도 외계인사받아 고문하면 답답하고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른 곳은 별다른 곳 없네요 질럭도 정찰합니다 4억도 셀 슬슬 완료가 진짜 는거 야 그.. 드라 사업도 된 것도 아닌데 사업된 효과를 벌써부터 누리고 있죠 리페어 이제 눈 세는거 야 탱크가 좀 빠르긴 하다는데 사업되죠 리페어 리페어 좀 해주면서 이 정도까지만 압박해 줄게요 소비가 상대 좀 야무진데 로브를 좀 늦게 짓긴 했다 로브를 짓사고 올려주도록 할거구요 에스십이 그냥 소소소까주는 정도 이제 성공했어요 이제 찔러주면서 시즈모드 했기때문에 드랍십은 아닌거 같고 트리플 활성화 바로 이제 마나 모아줄게요 다크는 추가적으로 더 찍어주면서 근데 이게 타이밍러쉬 한번 조심하긴 해야되요 빡칠 수 있거든요 구석에.. 야 구석에 숨겨놓자 일단 아이고 뽀띵님 또 응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가해줄게요 기상군을 그래도 잘 보충해줘야 한다는거 타이밍을 조심해야되니까요 다크 템플러로 어그로를 잘 끌어줄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다 자 구석버터리 만화가 일단 82정도 됩니다 내부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이게 뱅덕인가 어? 자 스케인 타이밍이었네 하지만 다크거든요 업테란 타이밍은 아니고 그냥 살짝 찔러본건데 하하하하 아이고 하하하하 시원시원하네 어? 또 막아주자 자 다크 좀 있어요 이거 태워주겠습니다 이거 찍어놓으시고 일단 수비적인 배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칼리가 이제 타이밍은 어느정도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수비가 좋다고 134 134 잡지 않습니다 잡지 않습니다 잡지 않아요 저거 제꺼거든요 잡지 않아요 저거 제꺼 거든요 하하하하하 봤나? 봤을라나? 자아 내꺼야 그래야 그 이제 다크로 잘 해주도록 할거구요 못접어 속어 타이밍 러쉬를 좀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한 방에 죽는거를 좀 조심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타이밍 러쉬 스캔이 어이구 자 야 그 없나본데? 스캔을 야 다크를 보고도 왜 안지웠어 어? 너무 좋아요 최소한의 병력으로 시간을 너무 잘 끌어주고 있다는거 그냥 멀티 따라가라 그게 날거야 다크가 이제 스캔을 빼먹으면서 시간 끌기가 아주 좋구요 다크가 이제 스캔을 빼먹으면서 시간 끌기가 아주 좋구요 자 자 잘 끌고 옥저버 잘 해주겠습니다 야 이거 랠리 실수 같은데 이거는 지금 지금 이제 정신이 그만큼 다크로 갑니다 다크로 갑니다 지어줄거고 애들 멀티도 하나 먹어보신거 야 이거 모르는거 같은데 뺏은거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면은 이 반응이 나올 수가 없거든 나오나? 겉에 있는거만 실제 먼저 업그레이드 승쳐왔죠? 일단 다크야칸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했구요 이제 봤어요 근데 이거는 첫번째가 아니라는거지 서포트 배럭은 여기 지어주겠습니다 일단은 대규모 핵시설을 준비해주는만큼 배럭도 좀 많이 필요할거 같은데 좀 더 나와 일단 소모 좀 대충 해주자 상대가 좀 200도 좀 테란거 잘 채워줘야 할거 같구요 깔짝깔짝 나오는거 이제 제거만 좀 해줍시다 너무 나오면은 곤란하다고 자 여기까지만 배럭만 제거해주면서 핵폭탄 준비 배럭 더 지어주겠습니다 시설 시설 검사해줄게요 오우 어우야 커맨드 짓는데 돌이 너무 많이 도는데 일단 미네랄이 좀 많이 버겁긴 하다 계속 나와주려고 하는데 계속 나와주려고 하는데 지속적인 소모전 좀 필요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탱크 정도만 여기까지 아크 템플러를 찍어줄까 일단 자 배럭은 3개 정도면은 충분할거 같죠 자 배럭은 3개 정도면은 충분할거 같죠 여기는 스캔 하나 달아주자 하하하 봤어요 배럭이 왜있지 자 왜있을까 핵시설 일단은 건설 완료 이것으로 잘 뚫어놨어요 하하하하 자 하하하하 다른 곳에 보면은 더 놀랄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 자 여기는 좀 변신해둬까 하하 개슬같은거 안나오나? 자 보스트 개발이 이제 이게 진짜 제대로 돼요 완벽한 핵시설 7개, 8개, 9개 9개까지 된다는 거 이거 12시 먹어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소수 유닛만 좀 던져주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자, 이 정도만 윙고스도 야무지게 뚫어놨거든요 배슬 찍어주면서 꼭 나와주나요 상대 12시 먹어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피하고 잘 해줄게요 다크 템플로 하나씩 잘 펼쳐주면서 역시나 왼쪽이죠 말그대로 핵 난사 갈 겁니다 반짝반짝인데 8개 개발 중 한쪽에서 가볼까 일단은 8발입니다 고스트는 무한 자, 반갑습니다 스캔도 있어요 보면서 이제 쏠 수 있다는 거지 야, 한번 난사 들어가 볼까나 뭔가 이상함을 느낄 거예요 야, 이제 맞나본데? 핵공격이 감지 여기도 감지 여기 정면이라 여기도 일단 제거가 됐고요 아직 한 방 더 남았단 말이지 자, 여기는 떨어집니다 빵 예비요 여기도 정면 빵 빵 여기도 있지 않나 여기 빵 자, 다시 한 번 더 계속 무한히 할게요 무한히 자, 계속 떨어져요 저항님 감사합니다 택 떨어질게 링크 해주세요 아이고, 또 감사드리고요 만원 우원 근데 너무 많이 싸서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도 하나 너무 많이 싸서 어디서 쏘는지도 모를지 겨 자 화나서 옵니다 아이고, 여기 제거가 됐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고스트 좀 더 보내주겠습니다 여기 일단 시원하게 터집니다 자, 베스트를 좀 제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거 오늘도 수많은 로켓 배송 물품들 디귿디귿 아이고, 또 감사드리고요 스틱스 경력 일단은 잘 뽑아주고요 스틱스 경력 일단은 잘 뽑아주고요 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어허 여기 한 발 더 여기도 한 번 쏠려 다가 단단이 났어요 스캔까지 있습니다 폭주 파티 하하하하 일단 여기 한 번 떨어지고요 자, 무한해 기회 무한해 자 정병 자 퍼레이드 빡빡빡빡 이렇게 쥐지가 나 여기도 이제 터지죠 빡 하하하하 자 알겠어 풀잠은 밀렀네 어? 잠이 확 깨지 않아? 하하하하 자 할게요 하하하하 아 들어와 hi 하하하하 아 이거 진짜 하하하하 이거 하하 하하하하